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상사 김종우입니다 자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께 제가 캐스트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 캐스트 제가 제목을 비워놨네요 왜요? 그럴리가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놨습니다 그저 나아가는 아 제목 듣자마자 김종웅스럽구나 무슨 얘기할지 대충 알겠다 아마도 제 캐스트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할지 이렇게 좀 감을 잡으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혹시 메가스터디 가면은 김종욱이라는 사람 있는 거 아십니까? 요 캐스트 찍은 그 사람인데 저는 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 사람 페이지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얼굴 막 이렇게 분칠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프로필 사진 찍은 사람 이 사람 Q&A 게시판 한 번만 가보세요 아니 귀찮아도 한 번만 가봐 한 번 가봐 가면은 교과 질문도 있겠지만 대체로 이렇게 상담글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이제 비공개 상담글이 많고요 공개하는 상담글도 종종 있지만 대체로 그 상담글의 제목을 뭐라고 한다? 대나무 웅이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캐스트에서 대나무 웅이라고 하는 캐스트를 찍었고 실제 그 캐스트를 찍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게 퀴즈야 저랑 캐스트 아 좀 봐줘 내가 뭐라고 얘기했게 우리는 말할 곳이 필요해 우리 아이들은 말할 곳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지금 당장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여러분 집에 있는 부모님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 또는 학원 선생님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모두 다 솔직하게 얘기 못할걸? 그렇잖아 물론 인간 모두 다 자기의 모든 고민을 다 털어놓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뭔가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를 제가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느끼는 바 어른 같은 어른이 별로 없는 느낌 저도 어른이지만 참 미안하게도 꼰대 같은 어른은 많은데 어른다운 어른은 좀 부족한 그런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을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해서 찍었던 그 캐스트가 대나무 웅이라고 하는 캐스트였고 그 몇 개를 이렇게 찍다 보니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말할 곳이 없다 찾아와서 저한테 이야기 남겨주세요 제가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고민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학교에서 오랜 생활 학교에서 오랜 시간 아이들이랑 생활하면서 아이들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욕심이 좀 나서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도 닦고 하다 보니까 뭔가 도움이 되고 싶고 얼굴은 모르지만 그대들과 제가 얼굴은 모르지만 그대 이름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의심하는데 그 강사 사이트로 들어가도 여러분 실명 보이지 않아요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얼굴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런 것을 빌미로 익명성에 기대어서 누군가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좀 털어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열어놓은 공간이 Q&A 게시판의 대나무기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정말로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죠 대체로 우리 아이들이 찾아와서 나누는 이야기들의 주제를 좀 몇 가지로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공부, 가정, 친구, 진로, 연애 보통 이 5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보통은 그래요 물론 이제 시기마다 또 특징이 또 있죠 꽃피는 봄이 되고요 학년이 바뀌어요 어 선생님 보통 연애도 많이 오고요 진로는 언제 항상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수능 점수 이러이러한데 어떤 과를 진학할까요 부터 시작해서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등등등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캐스트를 보는 이스면은 어떤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올까 잘 생각해봐 여기 이제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이제 요 캐스트를 찍고 있는 거고 아마도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은 제가 총평에서도 비슷한 얘기하겠지만 시험이겠죠 시험 공부랑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그럼 공부랑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는 시기가 6월이니까 그럼 6월에 뭐가 있다고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3월달 모의고사나 지금 이제 5월달 모의고사죠 오후 뭐라고 하던데 아이들이 5월달 모의고사는 좀 다르죠 또는 뭐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고 있던 학원에서 보는 뭐 정기적인 사설 모의고사 뭐 이런 것 등 그것과 조금 무게감이 다릅니다 왜요 전국 단위 평가원 모의고사니까 이거 수능 전초전이잖아 그죠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거나 흔들리거나 고민되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선생님 저는 뭐 이제 미리 입수하는 거 뭐라고 하죠 프리? 아니면 뭐 사전 뭐라고 하지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리 들어와서 12월달에 바로 들어와서 우선선발발 뭐요? 우선선발반 이런 거 들어와서 공부를 했는데 웅쌤 제가 벌써 공부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 성적은 이 모양일까요 그래서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이렇게 바꿔봤는데 요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하는 측으로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내가 그냥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성적이 좀 많이 올랐어 중요한 건 성적은 꾸준히 올랐지만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내가 성적이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허상이 된 것 같은 느낌 도대체 내가 공부한 것들이 뭐였을까? 뭐 이런 거 등등 고민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다면 찾아와서 대나무기란 타이틀을 달고 또는 비공개로 타이틀을 달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루션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안은 드리지만 여러분은 제가 모르니까 정확한 솔루션은 드리지는 못하지만 함께 고민할 수 있으니까 찾아오시고 지금 이 퀘스트에선 평가원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심적으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든 거는 잘 보고 싶어서야 잘 봐야지 그럼 6평을 내가 잘 보고 싶다 근데 과목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역사 과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꿀팁을 좀 드린다면 과한 겁니다 자 한국사를 잘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걸 활용하시면 어떨까요? 반가웅! 얘들아 반가워! 반가웅! 샘! 반가웅! 압축에 보던 것 압축 특강입니다 총 9강으로 스튜디오 버전으로 이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교재랑 해설편으로 교재가 2권이 랩핑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재 사이즈가 좀 작아요 뭐 이게 왜 작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강좌 OT 가서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해놨으니까 자 본교재랑 해설편인데 이게 한 판에 판서하는 내용을 즉 칠판 아무것도 없는 빈 칠판에다가 제가 판서를 쭉 하거든요 올판서입니다 PPT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그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몇 강? 그 때만 딱 제목만 나오지 PPT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판서를 저는 좀 선호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공부 스타일인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여기서 PPT로 똑똑똑똑똑 됐지 이것보다는 왔다갔다 하면서 판서하면서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냐고요? 집중도가 훨씬 높을 거거든요 또한 역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시간에 따라서 공부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한국사든 동아시아사든 세계사든 맨 왼쪽 여러분 기준은 왼쪽 아무것도 없는 칠판에서 쪼마나 딱 찍고 시작 쭉 끌어갈 때 표를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연결했다가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사건의 흐름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써놓고 빈칸 채우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칠판에서 판서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강좌가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자신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이렇게 이제 본 교재 안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했잖아요 이 판서를 했잖아 판서한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뒤에 수록해놨습니다 기출문제인데 2013년 시행했던 모든 모의고사 2014년 3월달 시행했던 모의고사까지 모의고사를 수록해놨어요 거기에 대한 해석편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의고사와 해석편까지 보면서 여러분이 아 내가 이번 시간 배웠던 요 뭐 예를 들면 3강 3강입니다 3강이 뭐지? 고려시대일 거예요 조선시대입니다 3강 조선시대 아 조선시대 배웠구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배운 거를 바로 문제 품어서 적용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한 번만 해보잖아요 한 바퀴만 이 교재나 강의를 가지고 한 바퀴만 돌려보잖아 제가 아마 여러분이 제대로만 집중해서 했다면 장담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 장담할게요 너무 장담하면 애들이 이럴까봐 반 장담만 할게 수능 때까지 한국사 따로 강의 안 봐도 됩니다 진짜로 한 번만 집중하면 한 번만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보시고 평가원에서 한국사를 좀 잘 보면 기분은 좋잖아요 물론 다른 과목이 더 잘 나오는 게 더 좋겠지만 한국사를 그렇다고 막 너무 등급이 낮으면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 그래서 해서 한번 준비해보시고 혹시나 이 캐슬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워낙 소수 과목이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실 거거든요 있으실 거예요 동세사 같은 경우는 제가 흥겨운 연표에 모든 것 이 강제를 좀 추천해볼게요 왜냐면 연표 특강이라고 써있으니까 연표만 가지고 주구장창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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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울 것 같잖아 어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혹시나 메가패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 강좌에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단어를 아무거나 한번 찍어보세요 현장 강의 촬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게 확인해봐봐 개념을 확인해요 어떻게? 물어봐서 물어봅니다 현장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들한테 자 그 황제 이거 뭔데? 업종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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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습 안 해? 이거 뭔데? 하고 한번 쫙 정리하고 그 다음에 판서하고 연도 외우고 이거 뭔데? 설명하고 판서하고 연도 외우고 이런 식이야 해서 현장 강의에서 개념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개념 강좌보다 훨씬 볼륨이 작죠 동사 같은 기준은 개념 강좌가 30강이었다면 연표는 12강밖에 안됩니다 전체 다가 세계사는 조금 더 많긴 하지만 해서 이게 볼륨이 작잖아요 어차피 빠른 배속으로 보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단언이라든가 부분만 가지고 그냥 찍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개념과 연표가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특히나 연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왜냐하면 우린 문과니까요 근데 연도는 외워지는 것부터 외우면 돼요 꾸준히 반복하면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강의를 듣고 기초물질 풀면서 그 뒤에 나오는 해석까지 같이 보면 되겠다 구도화된 판서 제가 늘 강조하죠 어떻게 해요? 판서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끌고 가는 그 힘 그게 교재에 녹여져 있고 그 교재에 있는 걸 딱 보자마자 제가 수업할 때 썼던 판서의 내용이 찰칵 이미지로 찍어놓은 것처럼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원래 텍스트보다 이미지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건 아세요? 장기기어로 넘어가는 거는 이미지가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보통 그래요 그래서 아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구조화된 판서가 있구나 이렇게 활용하시면 개념과 연표 플러스 지역적인 내용을 중간중간 제가 소개하고 있거든요 지도서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 해서 만약에 동아시아 세계사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내가 이 동사사를 잘 보고 싶다 이 강좌 추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캐스트를 찍잖아요 모의고사 볼 때 찍었던 캐스터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점수는 그저 숫자일 뿐 숫자일 뿐 숫자는 절대로 단언컨대 그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니에요 저는 100점짜리가 아니고요 저는 80점짜리고요 저는 40점짜리고요 저는 3점밖에 안되고요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만큼이면 그 엄청난 능력 중에 이만큼 공부능력 아니 공부능력이 아니고 국가에서 학교에서 주변에서 하라고 시켜사는 그 능력 이만큼 이만큼밖에 안됩니다 이만큼 중에 이만큼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점수가 절대로 여러분을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단 단 단 단을 붙여줬죠 단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좀 잘하고 싶고요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욕심이 있어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이 숫자가 여러분의 그 공부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 숫자가 여러분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숫자가 여러분이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것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내가 공부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지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내가 그 공부 시간을 내가 순공 시간이라고 했지만 실제 내가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내가 파악할 수 있다고 그걸 점검하는 시험이 뭐야 그게 모의고사에요 그게 모의고사입니다 어 그래서 하나만 더 덧붙여볼까 점수는 구조 숫자일 뿐인데 그렇게 나온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일 뿐입니다 아니 점수는 그대로 있잖아요 성접해 딱 점수 몇 등급 몇 점 근데 흔들리는 건 나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건 내 마음일 뿐이라고 즉 흔들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흔들려요 왜냐면 우리 인간이니까 부족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직 어리다고 해서 미안한데 저도 아직 어리죠 미안함이 어리진 않아요 사람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 보면 흔들리죠 기분 안 좋죠 눈물 나죠 괜찮습니다 단 그게 길어지면 안되고 짧게 딱 끝 한 번 하루 자고 또는 후술 털고 크게 심업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요거 내가 공부를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뭐가 부족했지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에 내가 아 이 문제를 내가 분명히 틀리긴 했지만 지난번 모의고사보다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은 했구나 내가 여기까지는 내가 문제풀이를 했지만 여기서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걸 내가 복귀하면서 어디가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모의고사입니다 게다가 이번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볼륨이 되게 큰 시험이잖아요 무게감이 되게 큰 시험이다 보니까 더 이제 많이 이제 복귀를 할 텐데 분석하면서 준비를 잘해서 다음번 시험 언제야? 평가원 기준 9월달이야 3개월 3개월 동안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얼만큼 내가 메꿔놓는가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내가 보완하는가를 9월달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빠르게는 12월달부터 조금 느리게는 뭐 3월달부터 공부를 쭉 해서 이번에 6월달 모의고사 봤어요 그 3개월 또는 6개월간의 과정을 한번 시험 봐서 아! 방향 설정해야지 해놓고 또 3개월 열심히 달린 다음에 방향 설정해야지 그리고 수능 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중간 과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아요 물론 다 압니다 근데 그게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옆에서는 이구 니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모님들의 압박 선생님들의 압박 주변 친구들과의 비교 등등등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알아 그게 잘 안되잖아요 나 혼자 마인드 컨트롤이 안되잖아 어떻게 하면 돼? 찾아오세요 소개해 주시오 할까? 대나무 오시면 됩니다 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털어내시면 돼요 누군가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 해도 좀 가벼워질 수 있거든 마음이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때는 긍정여명을 이렇게 담아드릴 테니까 긍정여명을 받아서 가시면 되겠다 자 마무리하면서 자 제가 늘 얘기하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캐슬을 보고 있는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조차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저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냥 나의 일과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저 해나가는 것 이게 여러분에게 몸에 배는 습관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긍정의 힘을 가졌다면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메가스터디 김종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